세상은 이렇게 평온한데 내가 정말 구미호를 만났다고? 나 진짜 악몽을 꾼 건 아닐까? 어휴, 죄송합니다 아니, 괜찮아 어? 뭐야 이거 아, 그 똥인가? 아니, 이건 그 느낌이 아닌데 어휴, 저게 괜찮으세요? 아니요 아휴 아, 계단이 잠시만요 다들 좀 비켜주세요 여자분 화장실 급하시대요 아니 비켜주세요 뭔가?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